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에피소드2 워킹데드 시즌2의 에피소드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오늘의 에피소드2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마지막 그래서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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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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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조세프 생각해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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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타와 함께 제발 제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손을 잃어버렸어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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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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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일단은 피트를 살렸거든 피트가 좀비한테 물린게 아니길 바라잖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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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갈때 길막히면 1시간 반 안막힐땐 20분에서 25분 그래서 그런거에요 아 좀비한테 물린거같은데 스테레닌 폴렛 좀 어떠세요 아 물린거 맞네 헥! 또 잘라! 어? 어 리랑,리가 했던 말이랑 똑같애 난 더이상 잃을게 없다 리도 이 말,이 말을 했거든 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저걸 하냐? 아,그러네 아 그러네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손이랑 다리랑 틀리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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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많아 여기가 많아 도와줄게 하..보자 가방을 열어볼게요 아 물이 필요하겠네요 헥! 헥! 아까 물 줘서 헥! 아으씨 아아이씨 너무 착하게 해도 안되나? 아 물 괜히 줬나? 아 여기에 물 있겠지 뭐 내려봐 자동차 열쇠 자동차 열쇠 연료가 다 되었다 뭐 없죠 담배 저거 좀 줘 아마 파인타르바이트처럼 근데 내가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 제가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 여기로 해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왜요? 엘린 브레슬린 샌베나디노보던 학교 주인 63일 잘못 선택했나? 안대요 그럴걸 아 근데 어린이 달라고 그러는데 앉을수도 없고 화면이 안나온다고? 화면 나와요 게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 되게 리얼하게 생겼네 리얼하게 생겼네 터프 안걸고 흡연방송 하시네요? 아니 뭔소리에요 아 게임이에요 게임 그 뭐야 그 15세 영화 봐도 이런 장면 나와요 담배피는 장면 영화같은거는 게임이나 영화같은거는 괜찮아요 어? Pete? 아 왜 그거 하는지ρώ고 10개의 사이로 살 수 없는 거 같아 제이저... 이 물건을 다 잃어버렸어 웃음이 웃겨있어?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죽을때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내가 그런 짓을 생각했을 때 그런 짓을 생각했을 때 그런 짓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클레멘타인 제이쿠 나는 겁이 났어 너 괜찮을지 아, 일단 내가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다 미안해 아,씨... 그래, 솔직히 말하자 니크는 저한테 말해줄게, 저의 지어들한테 말해줄게, 저의 지어들, 그의 좋은 사이. 제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하루, 그를 찾을 수 있어. 너는 어디에 가? 아 리도 이런 말 했는데 저것만 약속 지키면 돼 같이 가요 할 필요 없어요 괜히 피트 기분만 나쁘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겪었잖아 한번 엄청 울었잖아요 아저씨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야 김아 김아 에피소드 2 집이 분열되다 시작합니다 뭐 집이 있네 뭐 집이 있네 클레멘타인 are you all right? Luke's not with you? Where's Alvin? What happened? It's been hours. Where are they? Clem! We got attacked By who? Walkers Jesus We all got split up I was with Pete but Thank God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exactly? Down by the stream We gotta go Just hold on a minute My husband is still out there! Get the guns Get the guns Luke and Alvin went out looking for you I told them not to go Damn it Luke I told them not to go Why would you do that? Clementine Can you please watch Sarah She's upstairs Just distract her And don't tell her anything She gets nervous She gets nervous I'll take care of her You can trust me Thank you You'll be safe inside Just don't open the doors for anything We'll be back soon And... Thank you Say cheese I found this under the house There was all kinds of old stuff It's so cool Take one of me Come on Take one of m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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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me in a good pose Okay? 지금 이 사라라는 친구는 Okay I'm ready 이 사라라는 친구는 그 바깥 상황을 몰라요 예 What's wrong? 그니까 부모님이 바깥 상황 얘기 안 해줬어요 뭐 심장 같은 게 안 좋나봐 Clem, you're scared me He'll be fine He'll be fine Are you sure? 괜찮으실 거야 Sorry, I... I just need to... 봐봐, 아프잖아 아 심장이 뛰나보지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모든 건 위험해 조금 더 위험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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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아볼게 뭐 하겠지? 뭐 하겠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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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매너채팅 하세요 여러분 매너채팅 하세요 너무 채팅을 잔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 그 말은 그 말에 그 말은 그 말은 숨어. 숨어. 클림! 숨을 못해! 숨을 못해! 문 열어주지 말랬는데 열어보자. 안녕. 누군가? 사실, 저는 가족이예요. 가족이예요? 그렇군요. 가족과 우리의 왼쪽을 위치해왔습니다. 아직도 놀랬는데,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조지입니다. 조지 무시하겠다. 즐거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소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7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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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진짜? parent. 분명히 잘 알고있어 Well, looks like a damn tornado ran through here 아마 10 사람이랑 같이? 더. 흠. 그냥 지내셨던지? 네네. слушай, 친구들. 흥미로운 것 같다. 흥미로운 것 같다. 샹굴로운 것 같다. 그리고 왜 이곳을 찾았다. 이곳을 찾았다. 맞다. 위험한 것 같다. 흥미로운 것 같다. 흥미로운 것 같다. 흥미로운 것 같아. 흥미로운 것 같다. 이게 어디서 가야? 오, 제가 받을 거 같다. 흥미로운 곳이. 흥미로운 것 같다. 너는 매우 좋은 곳. 흥미로운 것 같다. 정답 그렇지 그렇지, 나가라 좀 가라 잘, 잘, White's in trouble Three moves away from Checkmate What was that? I thought you said nobody's here It's probably just the wind I told you nobody's here Seems that way Didn't mean to be rude Couldn't just leave you here with a good conscience if someone was poking around, right? Sure Who's this? My sister, she's dead Really? Well, I'm very sorry to hear that Thanks 좋아, 당당하게 굴어 You have no idea who these people are, do you?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Let me ask you this When you met them, how much did they trust you? What's your point? People don't trust you, how can you trust them? Well, I think I've trouble you long enough, I can let myself ou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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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Don't come back Don't come back Don't come back You have a real good day now Yeah, this guy is just a bad person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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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he? He's gone But if he comes back 나쁜놈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지 모르지 이거는 We need to find the others We can't go outside Clementine Sarah They told me about Pete You know where he is, right? Come on, let's go A man was here What? What? What did she say? Someone came to the cabin What? Clementine talked to him And you just opened the door for him? Calm down, Rebecca Calm down? I am calm You calm down I didn't open the door Just came in She's telling the truth Did he say his name? Did he say what his name was? Maybe it wasn't him You know damn well who it was He said his name was George George? That's what he said Look, Clem Just tell us what he looked like What was he wearing? What was he wearing? What was he wearing? Did he sound different? He said his name is What's his name? What do you think? What the difference is for him? Just gonna have the pictures What theensch're into You might have the picture 수염 있었나? 확실해요? 코 수염이 아니고 턱 수염 아니야? 잠시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1번으로 가겠습니다 셋 다 정답은 맞는데 코 수염은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 이 위기 상황에서는 면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1번 바로 갈게요 브라운색 코트 예, 펄 너희가 얘기했었죠, 아버지 아, 참 말했다, 아씨 앗! 괜찮아요. 그냥 사자 뭐지? 우리 돌아올게 클렘... 내가 말했지만, 윌리엄 카버야? 걔가? 카버 왔네 긴가? 그 카버가 나쁜놈이예요 나쁜놈이예요 그니까, 막 살인마 같은? 네네, 그냥 나쁜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 본거에요 설명만 나왔어서 설명만 나왔어서 에이, 클렘 저기에 대해 좀 더 이상한 거 좀 더 이상한 거 지금 지금 가사와 같은 거 괜찮아요 지금 그는 넌 그는 그는 알윈 그리고 지금 진짜 문제가 잘해 나의 어린이 당신은 아버지 항상 내가 절약을 그리고 항상 그는 그는 artificial 0 Sun ego twitter i'm supposed to be a mom soon guess i need to work on my patients ARBEN and I still don't know what to call her or him it that man it's so much god help me any ideas para 여기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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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안 된다! 여기. 자reich 자 여기는 믿으니까. 자 administrative 손처럼 갈 어필. 여러분 이 게임이 생각보다 선택하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아 진짜 생각보다 막 고민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핏자국 따라가보죠 뭘 장기사랑이야 아무리 게임이라도 하지마요 son of a bitch we need to go he's gone Nick he's gon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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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